대구 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미시 지산세깡 생태공원에서 발견된 청동어리 폐사체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반경 3km 안에 가금료 4,300여 마리를 사전 도퇴하는 한편 지산세깡 생태공원에서 24시간 소독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10일, 12월 경산과 동구 신서동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고병원성 확진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